또 어제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실 수석들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눈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모욕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두 수석은 사과했습니다. 송락교 기자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실 국감 도중 필담을 나눈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강수석의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였는데 김은혜 수석이 곧바로 이 문구를 볼펜으로 지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벌어진 일입니다. 메모가 공개되자 국감장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그동안 이 XX들이랑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안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입니다. 수궁회 두 수석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대기 기서실장도 방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경치 않은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만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본평을 대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웃기냐고 비판했습니다. 예시의의 정보의 길을 선택합니다. 5 000000000000 PLN 3 0000000000 PLN 한 명의 3 00000,000원 한국어는 한국아대 기반자들이